안녕하세요. 이일이 프로입니다. 여러분의 많은 응원 덕분에 이번 퓨어시크 바하마 LPGA 클래식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강풍 속에서도 자신있게 코스를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볼이 비슷한 덕분인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있을 월마트 챔피언십과 US Women's Open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이일이 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 이일이 프로와의 동반 라운딩 행운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. 볼빅 화이팅!